김중필 부정축제자금 216억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줄곧 군정보기관에서 근무했고 쿠데타 이후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공보실장부터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쳐 일본 대사와 제육대 중앙정보부장까지 역임하며 뛰어나다 못해 교활하기까지 했던 그의 질약에 빗대어 일명 제갈조조라 불렸던 이후락의 부정축제자금 194억 이 밖에도 박정희 정권에서 육군대장으로 육군참모총장까지 지냈던 이세호 111억 7선 국회의원으로 민주공화당 원내총무를 비롯해 국회부의장까지 역임했던 김진만 103억과 김종필의 형 김종락 92억 박정희 대통령 경호실장 일명 피스톨과 박종규 77억 등 1980년 6월 18일 언론에서는 일제의 권력형 부정축제자에 대한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이 기사들에서 언급된 김종필과 이후락 등은 1980년 당시 약 200억원 현재가치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이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일평생 군인과 임명직 공무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삶을 살면서 과연 어떻게 축적하고 읽었을까요? 이 질문에 관련자 중 한 명이었던 이후락이 대답했습니다. 떡고물 안 흘리고 떡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떡을 만지다 보니 고물이 묶기 마련이다. 일명 떡고물 발언으로 유명한 이후락의 대답을 통해 떡을 만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묻게 된 떡고물이 당시 돈 200억원 현재가치 수천억에서 수조원 규모라면 과연 그 떡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번 편에서는 이 떡을 만드는 과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4대 의혹 사건들 중 지난 일부 증권파동에 이어서 워커일 사건, 새나라 자동차 사건, 파친코 사건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가 장도영을 밀어내고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에 등극할 무렵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제3대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제8대 유엔군 사령관 멜로이로부터 연간 3만여 명의 주한미군이 한국에는 적당한 위락시설이 없어 일본으로 휴가를 간다는 말을 듣고 당시 박정희의 군정으로부터 부정축제자 중 하나로 지목된 대한전선 회장 설경동과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권력을 남용하여 서울광장동 부지 수십만평을 빼앗다시피 헐값에 넘겨받아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8군 사령관 워커의 이름을 딴 고급 호텔을 짓고 이곳에 카지노를 비롯한 각종 유흥시설을 만들어 외화벌이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1961년 10월 김종필의 중앙정보부는 당시 교통부장관, 재무부장관 등 군정강요들을 비롯해 서울시장과 한국전력사장, 산업은행 총재 등을 불러들여 회의를 열고 워커일 호텔 건설의 주관부처로는 교통부가 담당할 것을 비롯해 서울시와 한국전력 등 각종 관련 기관의 반강제적인 업무 분담 후 이를 위한 예산마저도 각 부처 및 기관에서 각출할 것과 산업은행 등에는 관련 공사대금 수십억 원을 대출해 줄 것을 지시했으며 박정희의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는 이를 뒷받침해줄 국제관광공사법을 제정하여 국제관광공사를 설립했고 이승만 정권 당시 군내에서 김종필과 함께 일명 하극상 사건을 주도해 강제 이편당했던 석정선 중앙정보부 제2국장의 주도로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워커일 호텔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김종필의 중앙정보부 주도하에 서울시 광장동 부지 확보 과정부터 관련 기관들의 강제적으로 업무 분담 및 예산을 각출하는 것까지 이미 충분히 문제가 있었던 이 사업은 워커일 호텔을 본격적으로 건축하는 순간부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막강한 권력을 앞세워 산업은행을 비롯해 각 부처 및 기관들의 목덜미를 잡고 각출한 예산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육해공군을 비롯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죄수들까지 무단으로 호텔 건설에 동원하여 연간 2만 4천여 명의 막대한 인원을 무상으로 노역시켰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쓰여야 할 각종 장비 4천여 대마저도 각 군을 비롯해 해병대에서까지 가져와 호텔 건설에 온암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커일 호텔 건축 사업에 참여한 삼환건설 등 건설회사나 시공회사들로부터 거액의 커미션을 받아 냈고 여기에 들어갈 라이트클럽의 회전 무대부터 각종 장치들을 비롯해 심지어 건설용 시멘트 등 건축자재들까지 모두 일본에서 무검사 무관세로 들려와 빼돌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각종 불법적인 일들을 통해 감축한 예산들은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군인부터 죄수들까지 무단으로 동원해 노역시키고 각종 건설 장비마저 군에서 가져와 온암용하며 감축한 예산 당시 돈 2억 5천만원 현재 가치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이 막대한 자금 중 일부는 이를 주도한 중앙정보부에 석정선을 비롯해 인병주 등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고 또 일부는 무단으로 빼돌려져 대부되어 워커일을 작명했다고 알려진 정의직 등의 수중으로 들어갔으며 대부분의 자금은 서두에서 언급한 이후락의 떡고물 발언 중에 떡 바로 정치 자금으로 변질되어 민주공화당 창당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은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기획되어 추진되었습니다. 워커일 호텔 관련 회의가 열렸던 1961년 10월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의 특사 자격으로 대만을 방문하여 대만에 발전된 자동차 공업을 보고는 우리나라에도 자동차 공업을 육성시킬 필요성을 느꼈고 얼마 후인 1961년 12월 한일회담을 위해 일본에 갔을 때 제1교포이자 야스타 상사 주식회사 사장 박노정을 만나 우리나라 자동차 공업의 육성 방안 등에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김종필의 중앙정보부는 당시 국내에서 사용 중이던 일명시발 자동차 등을 대체할 자동차 공업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인천시에 압력을 넣어 공장 부지를 싼 값에 불어받고 야스타 상사 주식회사 사장 박노정에게 3천만원 나머지 7천만원은 김종필의 형이자 당시 한릴위행 상무로 재직 중인 김종락을 통해 융자를 받아 일제 부품들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성차로 조립한 후 판매 유통할 새나라 자동차 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1962년 박정희의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공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제한과 자동차 시설제 및 부품 수입 관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공업 보호법을 제정했고 곧바로 새나라 자동차 공업 주식회사에게 자동차 수입 및 판매 유통 등을 위탁하며 중앙정보부 주도하에 추진되었던 이 사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나 당초 우리나라 자동차 공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박정희의 최고회의와 김중필의 중앙정보부의 막강한 지원 아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일제 부분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성차로 조립한 후 판매 유통을 위해 설립되었던 새나라 자동차 공업 주식회사는 구분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완제품이나 다름없던 일제차 수천대를 면세로 들려와 대당 수입원가가 13만원에 불과했던 것을 두 배 가까이 부풀려 25만원으로 국내에 판매하여 무려 당시 돈으로 2억 5천만원 현재같이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당이익을 올렸습니다. 일본차를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두 배 가까이 가격을 부풀려 취했던 부당이익금은 중앙정보부를 통해 민주공화당 창당과 야당 분절을 위한 정치 공작 등으로 사용되었고 당시 걸음마 수준에도 못 미쳤던 우리나라 자동차 공업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시발 자동차의 판매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큰 타격을 받으며 이 후유증은 1974년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최초 자동차 고유 모델 포니를 제작할 때까지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대규모 주가 조작을 통해 빚어진 참극 증권파동 외화벌이를 명분으로 무분별한 권력 행사를 통해 건축한 워커힐 호텔 당시 열악했던 국내 자동차 공업에 보호와 육성을 빙자한 세나라 자동차 사건 이 사건들 모두 각정희 군정의 정권 연장을 위한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이것들 중 하나만으로도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면 정부가 주도한 대규모 게이트 사건으로 불려지며 정권이 무너졌을 충격적인 사건들이지만 그래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이나 목적이라도 있었을 망정 지금 설명드릴 일명 파침코 사건은 그야말로 너무나 노골적이고 비인간적인 기획이었습니다. 민주당 정권 때 이미 일본에서 수백대 들려왔지만 이내 여론의 매서운 비판에 바로 금지시켰던 회전당국의 인기 일명 파침코를 쿠데타 이후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기관 중앙정보부는 자신들의 정권 연장을 위한 정치 자금을 만들기 위해 관련 업자들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일본으로부터 국내로 수천대를 들려오는 것을 추간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정희 군정의 계엄통치하에서도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서는 파침코 등 불법 도박들이 곳곳에서 횡행했고 결국 우리 국민들 중 일부가 불법 도박에 빠지면 빠질수록 박정희의 군정과 김종필의 중앙정보부는 뒷돈을 챙기게 되는 기가 막힐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곳곳에서 만연했던 파침코 등 불법 도박의 기승과 이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군정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게 일자 박정희 군정은 돌연히 파침코를 비롯한 각종 도박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를 내렸지만 이미 정부의 고액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업했던 관련 업자들은 돌변한 군정정책의 반기를 들고 일어서며 마침내 파침코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연장을 위해 이토록 기가 막힌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이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 모든 사건의 목적이자 이유였던 박정희는 넉넉해진 정치자금을 기반으로 제5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어 자신의 군정을 셀프 이양 받으며 정권을 연장시켜갔고 이 모든 사건의 총책임자였던 초대중앙정보부장 김중필은 풍부해진 정치자금을 바탕으로 1963년 2월 민주공화당을 창당한 후 자위반 타위반이라는 모호한 말을 남긴 채 홀련히 중정부장직을 내려놓고 잠시동안 일본으로 외유를 떠났으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당시 이 사건들 일명 사대 의혹 사건의 주범들로 지목된 중앙정보부 제2국장 석정선을 비롯한 재건동지회 조직부장 강성원 중정행정차장 이영근 중정관리실장 정지원 중정제2국 일과장 임병주 등은 구속되어 죄값을 치를 줄 알았으나 이내 세월이 흘러 어느덧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졌을 무렵 애국충정으로 국가시책에 순응한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받고 풀려났으며 결국 이 모든 피해와 이로 인한 고통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된 후유증 등은 고스란히 모두 우리 국민들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